세번째 에피소드죠. 17.3 implementing an object-oriented design pattern OOP의 디자인 패턴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state management, state 패턴이라고 하는 거에요. state 패턴이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디자인 패턴 관련해서 참조를 해볼 만한 좋은 에피소드입니다. 천천히 위에서부터 볼까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이거에요. 블로그에서 포스트가 쭉쭉 나와있는데, 이걸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옮기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미니그랩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이전에 쓰던 폴더를 그냥 그대로 쓰고 있었으면 미니그랩이고 여러분들은 이거 뭐 아무거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이름을 제정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포스트라고 하는 것을 라이브러리에서 가져왔을 겁니다. 여기에서 포스트를 가져와서 쓰는데, 이 포스트가 뭐냐니까 블로그에 내가 글어올리는 포스트가 된단 말이에요. 블로그에 글어올릴 때 세 가지 상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태, state를 말하기에 앞서 가지고 일단 포스트는 이런 식으로 동작할거에요. 포스트 new 해서 새로운 포스트를 만들고, 포스트에 add text 해서 이렇게 텍스트를 추가할 수가 있고, 그리고 포스트 request review 하게 되면 리뷰 상태로 가게 됩니다. 리뷰 상태가 되고, 그리고 포스트 approve 하게 되면 approve 상태가 되어서 이제 사용자가 블로그를 방문하는 사람이 이 글을 볼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컨텐츠, 포스트에 있는 컨텐츠 부분은 이 add text 상태나 리퀘스트 리뷰 상태나 다 컨텐츠를 보려고 하면은, 사용자가 보려고 하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뜨는 거에요. approve가 되어야지 나타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add text에서 이렇게 텍스트 블로그 글을 쓰는 것까지는 나는 볼 수가 있어요. 사용자는 볼 수가 없고, 리뷰 상태로 이걸 돌려놓을 수가 있어요. 리뷰 상태로 돌려져 있는 상태에서도 나는 볼 수 있지만 사용자는 볼 수가 없고. 블로그 방문자입니다. 그리고 내가 approve 해야지. 뭐에요. 나의 블로그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이 글을 볼 수가 있는 거에요. 그래서 이 컨텐츠, 포스트 컨텐츠는 세 가지 상태가 되죠. 처음에 블로그에 글을 썼을 때 상태, 그리고 리뷰라고 태그를 달아놓은 상태, 그리고 approve를 받은 상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동작하게끔 이제 이런 포스트 컨텐츠가 이렇게 add text 상태에서는 이거 아무거나 포스트 컨텐츠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고 리뷰 상태에서도 나타나지 않고 approve가 되어야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포스트라고 하는 스트락트를 구성해보자 하는 것이 이번 주제에요. 그죠?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간단한 건데, 간단하긴 합니다만, 재미있는 것은 포스트의, 포스트라고 하는 스트락트의 구성은 동일합니다. 언제나 똑같아요. 그런데 이 스테이트에 있는 이 값, 이 밸류 값에 따라서 이 컨텐츠를 사용자가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 블로그 이용자들이 컨텐츠에 접근하는 메커니즘을 우리가 요구를 한번 제어해보자 하는 거에요. 이게 스테이트 패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 이전에 봤던 다이나믹 나왔죠? 다이나믹 나왔으면 그냥 폴리몰피즘이라고 보시면 되요. 폴리몰피즘은 뭐에요? 동일한 메소드를 호출하는 데에도 그 메소드를 호출하는 대상이 어떤 타입인가에 따라서 다른 메소드, 제각기 다른 메소드가 호출된다는 거에요. 그것도 동적으로 결정된다는 거죠. 그리고 박스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옵션이에요. 그죠? 그것이 스테이트입니다. 옵션 값이니까 썸이거나 난이거나 두 중에 하나겠죠? 옵션에 대한 설명이 남아있습니다. 나중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일단 포스트, 스트랍트 포스트라는 걸 만들고, 그리고 임플멘트 포스트를 새로 new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포스트를 만드는 방식은 스테이트는 썸 해서 박스는 new 해서 드래프트라고 하는 스트랍트. 그죠? 드래프트라고 하는 스트랍트를 만들어서 그걸 박스에 담아서 그것을 다시 썸에 담아서 스테이트의 밸류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콘텐츠도 역시 스트랍 new 해서 어떤 새로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아무것도 없는 그냥 텅 빈 스트랍 오브젝트를 하나 여기다가 할당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상태가 이 포스트를 새로 만드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일단 우리 드래프트라고 하는 스트랍트가 필요하고 그죠? 그리고 이 드래프트가 스테이트라고 하는 트레이트를 임플멘트도 해야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이 다이나믹에서 스테이트라고 하는 트레이트를 임플멘트한 타입만 여기 들어올 수가 있는 거고. 그죠? 이 스테이트라고 하는 트레이트를 통해서 각각의 타입들이 이 제각기 그러니까 콘텐츠를 보여줄 때 어떤 형태로 보여줄 것인지를 결정할 수가 있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일단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addText를 추가를 했습니다. addText는 뭐예요? 우리 조금 전에 봤던 이겁니다. addText. post에 addText를 호출했을 때 이렇게 post에 콘텐츠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이거는 뭐 딱히 지금 단순한 겁니다. 그냥. self-contents에서 push-string 텍스트를 밀어넣는 것이 addText입니다. 그런데 addText를 한다고 해서 뭐예요? 이 콘텐츠를 보여줄 수 있느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보여주는 것은 별도의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것은 별도의 메커니즘으로 우리가 동작할 겁니다. 잘 보셔야 되죠.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이 즉, 콘텐츠. 콘텐츠를 보자고 했을 때. post.contents 했을 때 return 되는가 봐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post.contents 하니까 이렇게 나오고. post.contents에도 이렇게 나오고. 그런데 post.approve를 하고 나면 post.contents 하니까 이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post.contents를 호출을 하고 있으면 똑같이 post.contents 3개 같습니다. 그런데 얘의 경우, 이 경우와 이 경우와 다르다는 거죠.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polymorphism이잖아요. 그죠? 그 메커니즘을 지금부터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request.review라고 하는 또 post에 메소드를 하나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request.review. post.request.review가 되겠죠. 그러면 argument로 self가 날아가게 될 거고. 그죠?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이 프렛입니다. 올해 예전에 공부했던 거죠. self.state.take.take를 가져와서 그 스테이트가 sum.s이면 이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sum.s인 경우. 뭔가 있으면 그 s에 대해서 request.review라는 걸 호출하는 거죠. 여기에 있는 request.review와 여기에 있는 request.review는 다르게 되죠. 그렇게 한 다음에 그 결과 값을 여기다가 self.state에 남는단 말입니다.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천천히 보십시오. 조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pprove라고 하는 것도 만들고 있어요. approve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개념이고. take가 뭘 하는 건지 궁금하시죠? take는 알맹이를 꺼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ownership을 가져오는 거예요. 예제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예제를 잘 보십시오. youtube.exe sum.to 라고 있죠. x take 했습니다. 그리고 y에 담았습니다. 그럼 x는 뭐가 들어있나요? none이에요. 왜냐니까 이 소유권이 x의 ownership이 여기 take를 통해서 가져와 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y에게 줘버렸죠. 그러니까 x는 none입니다. y는 sum.to가 되죠. 그죠? 마찬가지로 만약에 x가 none이다. x take하면 뭘 가져오죠? none을 가져옵니다. none을 가져와서 y에 담죠. x는 원래부터 none이니까 none이고. none에서 none을 가져와도 none이잖아요. 그러니까 none이고 y도 none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게 take의 역할입니다. take를 가져와서 self state take 소유권을 가져오는 겁니다. 스테이트를 가져오는 거예요. self로부터. 이걸 state 값을 통째로 들고 오는 겁니다. 빌려오는 것이 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와서 그런 다음에 그거를 가져온 값이 이거랑 같은 이런 형태이면 그럴 때 이 s에 대해서 request review를 호출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request review는 어디에 정의되어 있는 건가요? 이건 post에 정의되어 있어요. 그죠? 이 s가 아니란 말이죠. s는 뭐예요? s는 여기 있는 이 값이에요. 박스 안에 있는 이 값이 되겠죠. 다이나믹한 state. 그죠? state 트레이트를 implement 한 어떤 데이터 타입이 될 겁니다. 그죠? 그 데이터 타입이 지금 나와 있는 것이 draft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몇 개 더 만들 거예요. 뭘 만들었냐니까 이번에는 state 트레이트 스테이트에서 이렇게 request review라는 걸 두고 이걸 만들어줘야 되겠죠. 만들어줘야 이걸 불러서 쓸 거 아니에요. 그죠? 만들어 두고 draft도 request review를 implement 하고 그래야지 s가 draft인 경우에도 얘를 불러왔을 수도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pending review pending review 라고 하는 struct 또 만듭니다. extract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 request review를 가져와서 불러올 수가 있죠.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조금 있다가 이 교재를 보고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략적으로만 감을 잡아 놓으시면 됩니다. 교재를 통해서 좀 더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막 헷갈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기도 할 텐데 그럴 때는 좀 멈췄다가 화면을 좀 보고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보고 계속 플레이 버튼을 누르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다음에 또 추가하는 것은 요렇게 하나 state trait 를 메뉴로 올렸어요. 그냥 다른 건 없습니다. 메뉴를 올려가지고 지금 현재 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request review 있고 approve 있고 그죠? 두 개의 trait 메소드를 지정해 놓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 state 라고 하는 trait 를 implement 하는 struct들 포스트는 아닙니다. 포스트하고 상관이 없어요. 포스트 라고 하는 것은 얘는 이걸 state 라고 하는 trait 를 implement 할 필요 없습니다. 얘를 implement 하는 것은 얘가 implement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올 애들 여기 들어올 타입들이 implement 하고 여기에 들어올 타입들이 세 가지입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첫 번째 요렇게 해서 지금 현재 뭐가 있나요? 드래프트라고 하는 것 지금 암구 처음 이제 막 만들었을 때가 드래프트입니다. 그리고 pending review 라고 하는 struct 그죠? 얘도 이제 두 번째 상태가 되겠죠? pending review 라고 하는 상태가 되고 세 번째가 또 돼 있죠? 세 번째가 뭐가 있나요? 이번에는 contents 라고 하는 state trait에 이번에 아예 디폴트 인플메테이션을 아예 지정을 해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걸 별도로 지정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디폴트 요것이 수령될 거예요. 그죠? 아무것도 리턴하는 것이 없는 function이죠. function 시그너체이고 그래서 지금 또 하나 더 만들었죠. 뭘 만들었습니까? publish 라고 하는 struct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publish는 state 어떻게 됐나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implement 하고 있는 것이 request review implement 하고 있고 approve implement 하고 있고 그죠? 마찬가지 pending review 상태에서도 request review approve 를 implement 하고 있죠. 그리고 draft 역시 request review approve 둘 다 implementation 하고 implement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contents 아직까지 implement 한 게 없죠? 요거 지금 같은 경우 published만 contents를 implement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pending review struct 그리고 draft struct command content 라고 하는 function은 implement 안 해요. 왜냐하니까 default로 지정을 해 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해도 돼요. 만약 이게 없으면 이렇게 implement 한 게 표시가 없다 그러면 얘네들도 implement을 해야 돼요. 나머지 애들도 자 그럼 정리를 하면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먼저 post 라고 하는 struct가 하나 있고 post 는 state 와 content 라고 하는 두 개의 필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post 라고 하는 struct는 trait state 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죠? 상관없고 얘는 이러한 메소드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new 라고 하는 constructor associated function이죠. 그리고 메소드로써 addText 라는 메소드 addText 는 그러니까 이 텍스트를 추가하는 거죠. 그죠? 추가해서 여기 값을 밀어 넣는 겁니다. 그리고 content 라고 하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메소드입니다. content 라고 하는 메소드는 여기 있는 값을 불러와서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데 그냥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져요.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보여주는 거예요. 이 상태 그죠? 어떤 상태이냐니까 draft 상태인 경우와 그리고 pending review 상태 에서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approve 상태에서만 이 데이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draft 라는 struct 와 pending review 라는 struct 와 그리고 approve struct 세 가지 struct 를 만들어서 그 struct 각각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struct 각각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이러한 컨텐츠라든가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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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든가 리퀘스트 리뷰 라든가 이러한 펑션이 호출되었을 때 그에 대한 동작을 제각기 다르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리퀘스트 리뷰 approve 컨텐츠 그죠? 이 두 이 두 가지는 뭐냐니까 이 리퀘스트 리뷰 와 approve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어 펑션 시그너처를 통해서 여기에 있는 값을 바꾸는 겁니다. 여기 있는 값이 드래프트라고 하는 상태 그죠? pending 리뷰라는 상태 그리고 approve 라고 하는 상태 이 세 가지 상태를 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두 가지이고 그리고 이 컨텐츠에 들어가 있는 값을 사용자에게 보여줄지 말지를 결정하기 위한 컨텐츠라고 하는 펑션 시그너처를 구성해 놓고 이 디폴드 값을 두고 있다는 말은 이 값이 이 스테이트가 처음에 두 가지 드래프트나 pending 리뷰 상태일 때는 아무것도 안 보여주고 approve인 상태가 있다고 할 때 그때에 한해서만 보여줄 수 있는 코드를 얘기 나누는 거예요. 그죠? 이 published죠. published 상태에 들어갔을 때만 이 컨텐츠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포스트의 컨텐츠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외에 두 가지 경우 그러니까 이 경우 pending 리뷰 상태와 그리고 드래프트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으니까 여기서는 아무것도 없죠. 그죠? 컨텐츠라고 하는 펑션을 여기에서는 implement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시죠? 전체적인 흐름이 이해가 좀 되시나요? 헷갈리시나요? 천천히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남아있는 것은 하나 이것만 좀 보면 몇 가지 그래도 살펴봐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냐니까 보시면 request 리뷰 상태에서 box self approve the box self contents인 경우에는 reference self 그러니까 request 리뷰는 approve는 이거 뭐예요? 이거는 이 값이 여기 들어가는 struct가 다른 struct로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는 draft struct가 제일 치면 들어가요. 그죠? 왜냐니까 여기 위에 보면 draft struct가 제일 치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request 리뷰를 호출하게 되면 얘를 드러내고 draft라는 걸 드러내고 뭘 집어넣느냐 하니까 draft를 집어내고 pending 리뷰를 집어넣아요. pending 리뷰가 얘잖아요. 그죠? pending 리뷰에서 만약에 우리가 request 리뷰로 호출하게 되면 그때는 self이에요. 이미 pending 리뷰 상태니까 굳이 바꿀 필요가 없죠. 그죠? 그런데 approve 를 호출하게 되면 그런 pending 리뷰 상태에서 approve 를 호출하게 되면 박스가 박스 내에 있는 내용이 뭐예요? pending 리뷰 struct에서 publish struct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죠? 계속 바꾸는 거죠. 만약에 draft 상태에서 approve으로 호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때는 그냥 self해요. 아무런 바뀌는 게 없어요. 그래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시계열 순차적입니다. 순차적으로 딱딱 진행돼요. 그러니까 draft 상태에서는 pending 리뷰 상태로만 넘어갈 수 있지 draft 상태에서 publish 상태로 넘어갈 수 없단 말이에요. 이해 되시죠? pending 리뷰 상태에서는 publish 상태로만 넘어갈 수가 있죠.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 pending 리뷰 상태에서 draft 상태로 넘어갈 수는 또 없어요. 그래서 draft 상태에서 pending 리뷰로 넘어가던가 pending 리뷰에서 publish로 넘어가던가 이해 되시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코드를 구성한 겁니다. 이해 되시죠? 자 그리고 publish 상태에서는 당연히 얘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이미 publish이 되었으면 얘는 리퀘스트 리뷰 하더라도 다시 이전 상태로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self만 리듬합니다. approve를 요청하더라도 별다리 할 게 없어요. 이미 approve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이미 approve돼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다른 걸 할 수 있나요? 셀프 리듬 되는 거고 단지 컨텐츠를 보자 그러면 컨텐츠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앞에 두 가지 단계 pending 리뷰 상태와 draft 상태에서는 컨텐츠를 보자 라고 한다면 디폴트로 정리되어 있는 이게 보여지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이해 되시죠?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라이프 라이프타임이 지정되어 있죠. 라이프타임 타입이 지정되어서 리턴 되는 스트링의 value가 수명이 post의 수명과 같아야 됩니다. 당연하죠.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이 컨텐츠에 있는 이걸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의 수명은 이것의 수명과 같아야 되겠죠. 이걸 보려고 했는데 이게 사라져버리고 없다. 그럼 못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a와 return 되는 a의 값이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의할 점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지금 제가 빨리 설명을 드려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 천천히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본문을 보고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헷갈리면 중단해서 다시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 또 추후에 될 점이 컨텐츠에서 이렇게 as-ref 로 가지고 있어요. as-ref 라고 하는 것은 레퍼런스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렇죠? 스테이트를 소유권을 가져와 버리면 안 돼요. 그렇죠? 소유권을 가져와 버리면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레퍼런스로 argument을 전달 받고 있잖아요. 여기. 레퍼런스로 argument을 전달 받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셀프 스테이트를 다 가져와 버릴수 없죠. 그래서 레퍼런스로 바꿔주는 겁니다. 밑에 예제가 나와 있는데 예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언랩하고 언랩한 다음에 컨텐츠 이걸 호출하죠. 컨텐츠 펑션을 호출하는데 그러니까 셀프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컨텐츠를 호출할 때 argument로 전달되는 것은 이 셀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셀프 레퍼런스는 이 셀프는 누구에요? 이 셀프는 이 셀프는 이 포스트라고 하는 스트락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컨텐츠라고 하는 펑션을 같이 보죠. 펑션에서 이 셀프는 이 셀프는 이 셀프는 지금 같은 경우는 published 예에요. 예. 이 셀프입니다. 그렇죠? 그럼 전달받은 셀프는 어디있나요? 전달받은 셀프는 이거에요. 그렇죠? 예와 지금 보이시죠? 예와 위에서 받는 예가 같은 예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해서 좀 빠른 속도로 봤습니다. 그래서 본문 내용들을 여기 있는 순서대로 다시 한번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1분 정도 요약하면 될 거에요. 1,2분 정도 먼저 이렇게 우리가 구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구성해서 포스트에다가 add text add text 는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포스트에 이미 내가 텍스트를 했는데 컨텐츠를 보자 그러면 아무것도 안 나와야 돼요. 그렇죠? request review 또 post request review 를 했습니다. 지금 얘를 포스트를 하나 처음에 만든 거에요. 만들어서 컨텐츠를 넣고 리뷰를 리뷰를 호출했는데 그럼 뭔가 했겠죠? 그래도 포스트 컨텐츠를 보자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포스트에다 approve 를 호출하고 난 뒤에 그러고 나서 이제 포스트 컨텐츠를 보자고 그러니까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코드를 짜자는 거죠. 메인이 이렇게 동작할 수 있도록 librs 로 구성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메인이고 그리고 여기에는 librs에요. 그렇죠? librs 그리고 그리고 메인 메인이에요. 그렇죠? 메인에서 librs 포스트를 가져왔습니다. 이 포스트를 가져왔죠? 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첫 번째 나왔던 것이 제일 먼저 librs입니다. 포스트라는 스트락처를 만들고 그리고 얘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처음에 만들었을 때 draft라고 하는 스트락처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draft라는 스트락처를 만들어야겠죠? 만들고 얘는 state 트레이트를 implement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얘가 여기에 들어가게 될 거란 말이죠. 그렇죠? 안 그러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얘는 박스이고 그리고 얘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얘에 의해서 호출되어지는 메소드들이 다 달라진다는 거죠. 앞으로 다이나믹이니까 그리고 옵션을 해놨어요. 이건 벡터가 아니고 옵션이죠. state는 some 이란 말이죠. some이거나 none이거나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죠. 그런 상태가 첫 번째 상태이고 여기다가 포스트 임플메테이션입니다. add 텍스트는 이렇게 add 텍스트를 할 수가 있죠. push string 하고 mutable self입니다. mutable이어야지 고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일단 포스트에 contents self는 어떻게 되나요? 아무것도 없이 컨텐츠를 보자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여주는 거예요. 이따가 이것을 어디로 옮기나요? 나중에 state trait 로 옮길 겁니다. 일단은 여기다 표시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포스트에서 request review 라고 하는 것을 지정을 해야 되겠죠. 이걸 지정을 해야지 그래야지 메인에서 post request review 로 호출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호출할 수 있고 request review 로 호출할 수 있고 approve도 호출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request review 이렇게 하는데 self 가져와서 패턴 매칭입니다. 얘가 take 한 결과의 값이 그 모양이냐 라고 하면 이 s에 대해서 여기 있는 이 녀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request review 를 호출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state에다가 request review function signature 를 두고 그리고 draft 등 pending review 등 다 request review 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렇게 implement 하는 거예요. 그죠? post implementation에 있는 request review 는 그냥 post의 메소드입니다. 메소드이고 그리고 여기 draft나 pending review에 있는 request review 는 뭐예요? state trait 를 implement 한 겁니다. implement 한 메소드입니다. 서로 종류가 달라요. 그죠? 그 다음 단계로 넘어서 post에서 이번에는 approve 라고 하는 것도 지정을 하는 거죠. approve 지정하니까 당연히 state에다가 approve을 추가해야 되고 그리고 draft와 pending review에도 이렇게 approve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둘 다 추가를 했습니다. 똑같은 방식이에요. 그리고 contents contents 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contents 로 호출했을 때 똑같으면 언급한 다음에 contents에다가 self를 입력하는 거예요. 던져주는 거죠. self를. 이 self는 poststruct입니다. 그죠? 그 레퍼런스로 던져줘요. 그러면 그것을 추가하는 처리하는 방식 draft나 pending review 상태에서는 얘를 불러와서 쓰면 되고 그죠? public이 되는 상황에서만 contents를 이렇게 불러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하니까 여기서 add text request 아무것도 안 나타나고 approve 포츠를 했을 때 포스트를 approve 한 다음에 그러면 state 포스트 struct에 state 뭐가 들어가있나요? published 라고 하는 struct가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개의 개에게 규정되어진 contents를 불러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천천히 한번 방금 설명드린 내용을 천천히 한번 생각하시면서 state 패턴 이것은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앞으로 우리 state machine 이라고 하는 개념도 쓰게 돼요.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겁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